누구랑 놀 때 제일 좋아? 응, 잘 모르겠다 너무 취침하니까 나는 안 놀아줘 아빠는 어때? 한 마냥 무서워 아빠한테 바라는 거 있어? 착하게 보내줬주면 좋겠죠? 아들아, 이렇게 보내줬주면 좋겠죠? 혹시 엄마는 어때? 나도 안 할 것 같아 엄마한테 말해봤어? 내 말이야, 안 들어줘 어쩐이야, 너야 전화 안 좋겠다 호돈이와 너야 전화 안 좋겠다 자기야 pet